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카게입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가 되고 나서 PS4와 엑스박스 1에서 게임이 버그가 투성이고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며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PS4와 엑스박스 1으로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PS4와 엑스박스 1으로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버펑크 2077의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입장을, 아니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과문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세대 베이스 콘솔에서의 게임 플레이를 보여드리지 않아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 더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1월에 패치 1과 2월에 패치 2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패치로 게이머 여러분들이 지난 세대 베이스 콘솔에서 겪고 계신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게임의 상태가 불만족스럽고 업데이트 되기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버전의 경우 helpmefund.cdprojectred.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년 2월까지 업데이트로 PS4와 Xbox One을 고쳐보겠다. 셋째, 그때까지 못 기다리신다면 환불해 드립니다. 개발사 CD Projekt Red가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책임까지 지는 모습은 참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과라고 하기에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연기가 되고 일주일 후, 그러니까 출시가 되기 약 2주 전 CD Projekt Red의 CEO가 사이버펑크 2077이 PS4와 Xbox One에서 놀랍게 잘 돌아간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았냐? 와우! 출시 전에는 놀랍게 잘 돌아가던 게임이 출시 후에는 버그 투성이에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해서 멈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CD Projekt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시 전 마지막으로 공개한 게임 플레이는 PS4 프로와 PS5의 게임 플레이였습니다. 이 게임의 출시가 PS4와 Xbox One 용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사 CD Projekt Red는 지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시 후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핫픽스 1.04로 이렇게나 많은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저도 지금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게임은 너무나 재밌는 게임임이 확실합니다. 저는 PC로 플레이하고 있고 버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관대한 편인데도 저 핫픽스 업데이트 이후에도 스토리 중간에 진행 멈춤과 공중에 떠다니는 물체들을 만날 때는 정말이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CD Projekt Red에 많은 스키들이 이래 온 걸 봐온 결과 1월과 2월에 있을 업데이트 역시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더 연기되든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번 일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지고 2시간 이상 플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버전 그리고 패키지 버전까지도 환불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환불 정책은 기대 이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칭찬을 보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버그 투성이로 출시가 된 이후 그 결과로 사이버펑크 2077의 개발사 CD Projekt Red의 주식이 29% 하락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반발이 주식의 하락으로 연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CD Projekt Red는 사전 주문만으로 사이버펑크 2077을 800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 중 41%가 콘솔 버전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차세대 콘솔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는 PS4와 엑스박스 1과 비교해 사용자가 턱없이 작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콘솔 사용자는 PS4와 엑스박스 1 사용자일 텐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대략 9년에 걸쳐 개발을 했고 출시일 또한 3번이나 연기를 한 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었고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게이머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짓말들과 사과 또한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럴 바엔 욕을 또 먹었더라도 한 번 더 연기하고 제대로 된 게임을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게임을 하고 있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저의 인생 게임이 된 듯해서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디스크 버전 또한 helpmerefund.cdprojectred.com으로 문의하시면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패키지 환불을 하실 분들은 철자를 주의해 주세요. CD 프로젝트 레드는 철자로 J.E.K.T를 사용합니다. 이 사과문은 마친스키, 아담 키스스키, 아담 바도우스키, 미셜 노구아우스키, 피트로트 카오투스키로부터 최근 해킹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유출당한 캡콤은 또다시 내년에 출시할 레지던트 이블 8 바이 화자드 빌리지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내용은 게임의 스토리 스포일러와 스크린샷들인데요.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 생각해서 저도 그 유출된 내용을 이곳에서 안 다룰 겁니다만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메인 스토리와 보스, 게임 스크린샷 등이 유출된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 유출이 전에 캡콤을 해킹한 해커들로부터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앞으로 스포일러를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스포주의는 게임이 출시되기 한 1, 2주 전에 게임이 다 만들어지고 유통과정에서 유출이 되는 경우는 흔한데 이렇게 한참을 앞두고 유출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해킹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캡콤이어서 다만 공개된 정보가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단계의 화면을 캡처한 거여서 확실히 정보가 유출된 듯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레지던트 이블 8 바이오화자드 빌리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인터넷에서 스포일러를 조심하세요. 레지던트 이블 8 빌리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캡컴을 해킹했다는 해커들을 따르면 내년 21년 3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엑스박스에서 이번 달 말 12월 30일이 되면 엑스박스 게임패스 콘솔과 PC에서 사라지는 게임들을 알렸습니다. 12월 30일이 되면 엑스박스 게임패스에서 사라지는 게임들은 파밍 시뮬레이러 17, 풋볼 매니저 2020, 모탈컴뱃 X입니다. 이 게임들을 아직 플레이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 그 전에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능 게임이 있다면 오는 게임들도 있겠죠? 최근에 엑스박스에 추가된 게임들은 컨트롤, 그리드4, 드래곤 퀘스트, 기어스타틱, 테트리스 이펙트, 데스티니2입니다.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참 아쉽습니다. 이 게임 정말 재밌는데 이건 정말 그 CD 프로젝트 레드의 경영진들 잘못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재미난 게임을 만들고 이런 욕을 먹고 있다니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CD 프로젝트 레드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한 번 더 연기를 하고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면 좀 더 부드러운 출시가 되었을까요? 더 위처 3 역시 버그 투성이로 출시가 됐었었는데 CD 프로젝트 레드의 그 많은 스키들은 도대체 왜 한 번 한 실수를 또다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거의 매일매일 게임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치키치키치키기 에요. cy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